자동형 부산 중도경찰서 서동형입니다. 기자를 체포할 당시 합당한 절차를 그치 있습니까? 예. 기자들한테 영장보이 준 적 있습니까? 변호사라는 분이 법을 잘 모르시나 본데 국법법 사범들은 일반 사건만 다르게 체포합니다.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받죠. 선체포 후 영장. 우리 변호사님 국법법도 공부하고 오시면 그때와 다시 증언해도 되겠습니까? 돌아. 공부 좀 더 하고 오자. 주사 과정에서 피고 보호자에게 체포 사실을 알렸습니까? 보호자랑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증인은 피고인을 자그마치 두 달이나 되는 기간동안 불법으로 구금했지요. 국법법도 공부하고 와서 물어보라니까 국법법 사건은 법적으로 50일까지 구금이 가능하고 만일적으로 몇 달 정도는 없다고... 변호사님 수단 말에 안 대답하세요. 그럼 법정에선 존재만 하시고 지금 증거라고는 고문에서 받아낸 자술서밖에 없지요. 유도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증거라고는 사술서밖에 없는거지요. 저 빨갱이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증거를 안기겠습니까? 그리고 사산범들이 물증이 어디 있습니까? 국법법 사범들은 자백의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국법법 국법법 하는데 헌법 제11조 6항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자백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법법은 헌법 위에 있고 형사소송법에 대원칙도 무시합니까? 왜 나한테 그래요. 나는 있는 법 그대로 집행했을 뿐인데. 증인. 피의자가 국법법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누가 어떻게 봤나 그럽니까? 공안 형사만 13년째입니다. 눈깔 돌리는 거면 봐도 국법법 사건인지 아닌지 알지 그걸 모릅니까? 그래요. 그런 말입니다. 무하마트 알리하고 존재포문하고 군수시합하는데 내가 알리에 응원해서 이거 국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증인이 우기는 국법법 베로라면 김일성이가 알리에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나 국법법상 위력행위를 잡혀들어가요? 지금 변호인은 또 썰뼘난 얘기를 하면서 법을 모독하고 국계 김일성이를 참여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법법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학?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감옥 법칙을 응급시해 국가 보호 문제라고 타합하고 찐발받았어.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이 나라 정보를 강제로 참전한 일부권이네. 그 사람들에게 증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증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즉 고문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한 적 없다고 하기에 피고무해. 이렇게 타박상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할게요. 피고가 자해하는 거야. 자해? 자해라고? 헛소리 거마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니란 네가 애국자 같나? 참. 이건 애국자가 아니고 죄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나 벌어지고 군사정권에 할 수 있구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이 박자의 뿐이 있는데 제가 아입니다. 더 잘 적신만 하시오. 아직 안건졌습니다. 다음은 셋이라도 죽인 신문하겠습니다. 협박하고 고문해서 고문해서 자습서만 안했다고 순순히 인정해. 여기! 앞당수에도 지속없는 사람들은 태종시켜요. 여기 변호에도 태종시켜요. 이 장애! 검토한테 질문하시오. 증인은 의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지금 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 공판합니다. 증인은 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문했습니다. 잘못했어요. 할 줄 알았나? 저가 변호인입니까? 박 변호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재판 내내 기도라도 하셨어요? 지금 니 혼자만 변호인이죠. 니 못대로 증인 신청하고 니 마음대로 질문하곤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제야 봐. 니가 다 말할 문기다. 이제야 봐. 감사합니다.